다 같이! 다행이다! 야! 아웃됐으면 오잖아! 잘 됐지? 지금부터 2라운드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. 2라운드에서도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탈락시키고 싶은 멤버 수채로 또 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가는 동안... 두 편이 좋은데 차는 좀 따로 이동해요. 어색해요? 생각하잖아요? 그리고 2라운드에서 끝까지 생존하신 김재욱 씨는 두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더 주시지? 만약에... 아유... 그거 더 주시지! 종국! 종국이 고 3푼! 3푼! 4푼! 4푼! 3푼! 만약에 이렇게 된 거 알았으니까 빨리 없앨 사람부터 없애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한 명이 4라운드까지 있으면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김종국! 김종국! 그래요 그럼 그래요 그럼 그래요 그럼 인정했어 지금 우리 한 번 다들 끝까지 한 번 들어가요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얘네 갖다 다치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더라? 뭐라고 하더라? 뭐라고 하더라? 넌 왜 깼어? 똘똘에 밀킵시다! 몫에 둔도 안 주면서 뭘 던져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배고파 알았습니다 형 끝까지 그냥 그럼요 무조건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근데 이 생각을 해봐야 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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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씨부터 투표 기억해 자 말하지 마 그냥 가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기억해 우리 약속 율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. 저 지금 끝이에요. 네, 입장하세요. 제가 김조국을 뽑은 이유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의 힘을 마시기 위한 사퇴 때문입니다. 야, 정훈아. 잘 생각해. 여기 동훈이가 쓴 거 자국이 남았는데 김종국이 하고 처음에 써있어요. 에이, 에이. 느낌표가 4개나 있어요, 형님? 에이, 에이. 아, 형. 베리야. 유해 형님. 쟤 살아있으면 다들 위험해져. 유해 형님 알고 있습니다, 형님. 만약 이러다가 종국이 또 멋지면 오늘 끝은 어떻게 끝날려나? 누가 이러다가 영원히 놀리지 않나요? 아, 막 2박 3일 찍는 거지 뭐. 아, 나 이거 참 나. 아, 끝나기 끝나요? 거치 쉬지 않는 녀석, 힘 넘치는 녀석. 그게 누구 있었어? 누구 있었어? 되게 빨리 끝났어. 하나 아니야? 두 잔 거 보니까 안 돼. 빨리 끝났어, 이게. 그냥 개번에 한테 룬한 거라고요. 가만히 안 되겠어. 가만히 안 되겠어. 가만히 안 되겠어. 아, 형. 와, 너무 무서워. 아, 중국은 내가 너무 많이 몰았나? 원래 이렇게 많이 모으는 사람이 나중에 한 번 당하는 건데. 이거 귀 ч限 nosotros... 저는 30,000 Kid deal 10. justement,иф가피아 solved. 그러나 그리고 그려도 쓰면 나무이 없었기 때문에